3차시 나는 저작권자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자, 대작,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지 알 수 있으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퀴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다만 누가 직접 창작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책에 저자로 표기하는 것 같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돌발 퀴즈에서 제시된 보기와 같은 사람들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저작자의 요건을 더욱 명확히 알아볼까요? 예컨대 A의 아버지는 B씨가 출판한 책은 본인의 딸이 공동저자이며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상 자료와 아이디어 사진을 주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에서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작자의 요건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신상 자료와 아이디어 사진 등을 제공한 것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같은 논리로 설령 조수나 보조 작가라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이라면 저작자가 됩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는 작자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창의를 발휘하고 정신적 노력을 하는 등으로 공동저작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레포트, 논문, 그리고 메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SNS의 글들도 저작물성만 인정된다면 직접 작성한 여러분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대작, 대필이 문제가 되고 있죠 대작이란 무엇일까요? 대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고자 하는 개혁에 의한 저작 행위를 말합니다 대작, 대필을 한 경우 실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로서는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작자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필 작가가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저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어집니다 실제로 창작한 대작, 대필 작가는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창작자임을 반증하여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사건 때 책에는 아나운서 정 씨가 번역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제3자가 사실은 자신이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때 다수의 대필 작가들이 사실은 내가 창작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힌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재산적 권리는 양도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대필 계약을 통해 저작자인 대필 작가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자는 대필 작가이지만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필 작가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어도 원한다면 책의 저자 이름을 원 저작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를 성명표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자로서 이름을 표시해달라는 대필 작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사례로 볼까요? 대필 작가 A는 고려를 받고 유명인 B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B를 저자로 표기하여 출판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A는 자신이 그 책을 창작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때 저작자는 A, 저작권자는 B가 됩니다 그리고 책에 표기된 저자명은 A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앞서 우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강학상 창작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작자주의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또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종합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첫째,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셋째,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 및 근무 조건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작성한 자가 아니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문기사가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월급을 받는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기사가 신문사 명의로 공표되면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다음 사례를 볼까요? 사교육업체인 A족보학원은 인근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취합하여 책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학교 시험 문제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업무상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자의 기명이 없는 시험 문제의 저작권제를 학교 설립 운영 주체라고 하면서 그 저작권은 공립은 교육청에, 사립은 학교 재단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2차 시에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사람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는 그 주체,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창작한 사람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창작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레포트나 여러분이 블로그에 쓴 글들, 이런 것들의 저작권자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창작자주의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문사에 취업을 하셔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신문사의 기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사를 작성하시고 그것이 신문사 이름으로 공표가 되면 그 기사의 저작권자는 그 글을 쓴 여러분이 아니라 신문사가 된다는 제도입니다 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본 바 있고요 다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저작권자가 반드시 저작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권자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작했는데요 나한테 저작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지식재산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재산이라는 얘기는 양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 양도 가능하잖아요 이것처럼 저작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휴 그랜트가 주연했던 About the Boy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작곡한 캐롤의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무의도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작곡하지 않았는데 그 저작권료를 본인이 받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을 본인이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저작권은 이처럼 상속이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작자인데요 이 저작권을 저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내가 저작자이고 저작권은 저 사람한테 있는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저작권을 양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저작권 양도, 상속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은요 전부 저작재산권이라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그럼 저작재산권과 다른 것은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이 무엇인지는 다음 차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작자, 대작,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시 이름표를 붙여 저작물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